한국국토정보공사 야, 중수고장 때 안 돼 아니고? 응 야, 대구 초입 응, 응 56년에 강릉 지청구에 응, 했지? 응 경제 변호사고, 우리 육현 경제 지청구에 응 통장업들 사이 안 돼? 응, 응 방영 장쟁이 강릉 걸리기 좋잖아, 무슨? 몇 번 놀러 왔어요, 여러분 응, 응 경제 변호사고, 왠지? 검사도 다, 다 죽이잖아, 나만 위원이라 정장업이 잘 있는데, 지인들에게 가까워진 않는 거면 그러니까 뭐, 졸귀 하나 내리고 나가 내가 제일 편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나가서, 좀 더 알게 된다네 영화나 스타일이, 야, 위검사 이러지 않아 야, 손녀라, 이래 그래 강릉 있을 때부터 알게 돼가지고 주말에 한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청장님이 야, 오늘 박영수만 나와왔는데 주말에 집에 가려고 하면은 야, 오늘 날에 영수만 나와왔는데 너 같이 가자, 이래가지고 서울 와서 저한테 같이 뭐 검사를 한 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한테는 바로 천배들이잖아 거기를 대본하셨어요, 청장님이 하여튼 그 그 모임을 거의 20년만까지 하셨으니까 중수부는 한참이 다 안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10년만에 중수부 연구원으로 그냥 동수부장과 연구원으로 만나고 거기에 닿으면은 양반지 짱 그 그 그 그 그 그